김구라는 현재 가장 성공한 방송인 중에 한 명입니다. 하루도 TV에 안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바쁘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연예인 중 한 명입니다. 김구라는 오랜 무명 생활을 극복하고 방송인으로 성공을 했는데요.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을 하다가 2004년 10월부터 공중파에 진출을 했습니다. 김구라는 독설과 시사 토크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김구라식 토크가 현대사회와 잘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구라는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 비디오에서 김구라 전부인 이신정과 이혼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김구라 전부인 이혼 이유 김구라 아내 이신정과는 1998년 결혼을 하고 같은 해 아들 김동현을 얻게 됩니다. 김구라는 1993년 SBS 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는데 별다른 활약을 못하고 공중파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김구라를 대신하여 아내 이신정이 설거지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등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04년 김구라가 공중파로 입성하기까지 수입이 굉장히 적었고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자존심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었다. 먹고 살기 바빴다. 지금도 김구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어려운 과거 생활을 오랫동안 겪었고 아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김구라 이혼 사유는 그동안 돈 관리를 잘하지 못했던 김구라 아내의 빚을 김구라가 갚아주기 수차례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10억대의 빚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여파로 2015년 8월 25일 결국 이혼을 했죠. 이미 이혼하기 6개월 전인 2015년 2월에 1997년 신혼 시절부터 살고 있던 경기도 김포씨를 떠나 자도하러 10분 거리에 있는 이혼강 역시 검단직으로 이사를 했다. 아내 빚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얻게 되었다는 김구라 이 공황장애라는 병은 매우 힘들고 괴로운 병입니다. 저라도 아내가 17억 빚이 생겼다면 공황장애 오겠네요. 김구라씨가 1년에 수십억씩 버는 연예인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무조건 김구라씨 아내를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보증 문제와 관련하여 형제를 모른 척 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이혼에는 아내분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김구라씨 아내는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남매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써줄 때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부가 왜 부부일까요? 무엇보다 돈 관련 문제는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경제활동이 없거나 미진하고 신용불량 상태였는데 남편과 그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구라씨 아내분이 매우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네요. 두 번째 실수는 사체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사체는 복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도 엄청 높지만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래서 사체를 써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밥을 굶으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체빚은 무섭습니다. 김구라씨 말대로 초반에 고백을 하고 정리를 했다면 5억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체로 막다보니 17억까지 빚이 늘어난 것이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왜 사체에 손을 댔을까요? 아마 아내분은 급한 불을 끄고 어느 정도 기다리면 원금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체를 얻어서 급한 불을 끄고 이자를 감당하면서 사고를 친 남매가 빚의 원금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렸겠죠. 바로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남편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체를 얻은 것인데요. 결국 남편 무서워 쓴 사체는 이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아마 김구라씨 성격에 보증은 매우 심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도 있죠. 형제를 모른 척 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김구라씨는 아마 타협점을 찾았을 겁니다. 보증을 서느니 차라리 일에서 2억을 빌려주고 떼어먹기는 것이 나을 거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죠. 또 사고가 터진 후에 바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거기서 봉합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사체 때문에 계속 더 큰 수렴으로 빠져들었죠. 어떤 분들은 김구라씨가 그걸 모를 수 있겠냐고 하지만 네 정말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가족 중에 누가 경제적인 사고를 쳐도 모릅니다.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해줄 때까지는요. 또 지인들로부터 사체를 얻었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김구라씨에게 이야기를 안해주죠. 왜냐 사체 또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오래 사용하고 이자가 폭리로 불어날수록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걸 김구라씨에게 알려서 파토낼 이유는 없죠. 황금알을 낳는 것 더위 배를 가르는 바보는 없다는 겁니다.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김구라씨의 결혼생활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고를 치는 사람과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고요. 또 서로 얼굴을 보고 살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죠. 아내도 죽을 만큼 미안할 테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혼하고 서로 안 보는 것이 맞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김구라 전 부인은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이혼전에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지요. 이런 이유로 김구라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는데요. 자신에게 정신적 상처와 경제적 막대한 손해까지 입힌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도 부인의 잘못으로 생긴 거액의 빚을 자신이 책임지고 모두 갚는 등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속물 컨셉 돈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면서 후배들이나 지인들에게 베푸는 걸 아끼지 않는다고 하지요. 강한고 센 캐릭터로 미움 캐릭터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남을 잘 배려하고 베푸는 의외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라가 이혼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사연 때문에 김구라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악플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김구라 부자를 부처부자라고 부르며 악플보다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구라는 아내와의 이혼 이유를 최대한 언급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라시를 통하여 모든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직접 호박씨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여 이혼한 진짜 이유를 털어놨지요. 성우 송도순이 자신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자 김구라는 내가 이혼한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것이나 통보에 관한 것은 자신이 잘 아는 부분인데 배우자에게 통보를 할 정도면 부부가 안 자신의 전처가 만약 경제적인 문제를 자신과 상의하여 자신이 미리 알았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고백을 했으며 매번 통보하니까 이것은 성격이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자신은 견디며 살기가 싫었다고 밝혔지요. 김구라는 최근 방송에서 이런 말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다. 그런데 애 엄마랑 찍은 사진들이 아직 남아 있다. 난 그걸 버리지 않았다. 이혼도 내 과거의 한 부분이기에 버리지 않았다. 아내가 진 채물을 본인이 변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누구보다 방송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김구라를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구라에게는 결혼 생활과 아내 그리고 아들 김동현을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가 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극복하고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구라를 응원하며 아직 남은 인생이 더 긴 만큼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 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